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바로티라고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호중은 순식간에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악의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지만 조직에 스카우트되고 어둠의 세계에 몸을 담게 되었고 예고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로 다시 노래의 꿈을 찾게 되었다는 그의 감동적인 인생서사는 이재훈과 한석규가 주연한 영화 파파로티로 제작되면서 팬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호중은 희대의 명곡이 아닌 희대의 기상천외한 멘트로 화제에 올랐는데요. 뺑소니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에 뉴스 코너가 한바탕 떠들썩해지더니 매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엄청난 반전이 거듭되더니 급기야 소속사 대표 본부장과 나란히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고 현장이 찍힌 cctv에도 사고 당시 정황이 담겨있는 만큼 도주치상 음주운전치상 사고 후 미주치 혐의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김호중이 범행을 시인했다고 해도 아직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당시 음주수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사고 직후 맥주를 마신 사실도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법조인들은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상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초 음주수치를 측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드마크 공식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결국 위협운 전치상 혐의가 입증되느냐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고 하는데요. 위협운 전치상의 경우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현재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세지만 그만큼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운전에 방해받을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고 피해 택시기사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진단을 받은 까닭의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김호중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서 마셨다고 했는데요. 사실 음주운전 후 도주하여 추가 음주를 하는 건 음주운전 상습범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꼼수입니다. 뒤늦게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수치가 사고 전 마신 술 때문에 나온 것인지 사고 후 마신 술 때문에 나온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죠. 그동안 이 수법 때문에 골치를 썩어온 검찰에서 음주교통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자고 들고 나온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김호중의 경우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이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와 도주차량죄는 남을 뿐만 아니라 구형과 선고형에 음주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김호중의 현 상황을 두고 여론과 팬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김호중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소통 채널을 통해 홍준표는 시장님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뺑소니 사건을 어찌 보시나요라는 질문에 가수이기 이전의 인성 문제라는 짧은 답글을 달랐습니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명인 저격도 서슴지 않는 홍시장은 앞서 축구선수 이강인을 향해 쓴소리하기도 했었죠. 팬덤도 가만두고 보지만은 않았는데요. 김호중 팬 커뮤니티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반대 성명문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팬들은 여론에 못 이겨 소리끼를 철거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시민문화의 공간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팬들이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취합해 성명문을 발표한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철거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팬들은 성명문을 통해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등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 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팬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팬들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의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의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미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의 전 교장은 가혹한 여론몰이로 사람을 없애려 든다며 김호중을 두둔했는데요. 구속되기 전 유튜브를 통해 전 교장은 전도 유망한 가수가 한 순간의 잘못으로 현재 온갖 비난의 대상이 되고 세상의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있다. 힘없는 가수의 잘못은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째서 음주운전 전과를 비롯 온갖 비리 범법자 중 죄인인 정치인들에게는 그렇게 관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비해 호중이를 욕하고 공격하는 부류와 언론 등의 의구심이 생겨 묻고자 함이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함인데 가혹한 여론몰이로 사람을 없애려 들다니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고에서 운영 중인 쉼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트바로티 집이라는 이름으로 김호중을 기념해 만든 쉼터이기 때문입니다. 트바로티 집의 존치 여부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학교 측의 학생 휴게시설 요청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트바로티 집이라는 명칭은 학교 측에서 임의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팬덤의 굳센 지지의 여론은 더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김호중 사건으로 20여 년 만에 다시 구설수에 오른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김창렬입니다. 한 커뮤니티의 김호중은 명함도 못 내밀 음주운전 대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이 게시물에는 1999년 7월 KBS에서 보도한 뉴스 내용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담겼습니다. 25년 전 뉴스 내용은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 중 한 명이었던 김창렬이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25세였던 김창렬은 새벽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김창렬은 사고 후 약 500m 거리를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더욱이 김창렬은 경찰서에서 만난 취재진과 인터뷰 도중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관련 유튜브 영상에는 3,700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대다수 댓글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 연예인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김호중 김창렬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듯한데요. 이후로도 꾸준히 연예계는 음주운전으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이 쏟아졌고 아무렇지 않은 듯 활동하는 이들도 여전히 많죠. 한편 김호중이 비난 속에도 공연을 가행했던 배경에 125억 가량 선수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약 94억 원이던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16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30억 원 한 회사에 투자한 돈도 60억 원에 달했는데요. 2023년에는 공연 등 수익을 미리 받아둔 것으로 보이는 선수금만 약 125억이었습니다. 한 세무사는 김호중이 계속해서 수익을 낼 거로 생각했을 것이다. 2023년에 돈을 그만큼 많이 썼을 것이라며 100억 원이 되는 선수금 즉, 환불금을 환불해 줄 회사 재정이 상당히 힘들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김호중의 소속사는 결국 27일 사실상 폐업 수순임을 밝혔죠. 결국 모든 것이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아이폰 세대에 대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김호중이 비밀번호를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게 되어 이제 수사 역시 속도가 밉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린 김호중이 다시 팬들을 제외한 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